안녕하십니까 청사 그림 교실 입니다 벌써 설이 이제 며칠 안 남았네 그지요 설이 다가오는데 까치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박수 까치는 여기 어깨 부분에 흰띠가 여기 있잖아 그지요 그리고 난 뒤에 요까지 날개를 그지요 요소에 붙여가지고 싹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가 꼬리를 그지요 이쪽 편도 요 흰띠를 약간 요렇게 살짝 요렇게 해놓으면은 느낌이 되겠지요 이러고 난 뒤에 요 목 밑에 요소부터 시작해가 배를 이렇게 이렇게 딱 해서 배를 이렇게 그지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허벅지 부분을 요렇게 이렇게 그지요 그 다음에 이제 다리를 이제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도 되고 요렇게 가면 요렇게 와도 되고 그지요 편안하게 보이도록만 하면 되잖아 그지요 요렇게 자 이렇게 하니까 발가락이 요렇게 딱 있다는 게 그지요 그러면은 여기도 발가락을 여 내도 되고 요 내도 되고 요 쪽편에 내도 뒤로 요렇게 해놓으면은 나무가지나 요렇게 가면 되고 요렇게 요렇게 해가 발로 요 해놓으면 요렇게 가고 그지요 그니까 요기서 요렇게 딱 해놓으면은 발가락이 요게 저쪽편에서 발가락 뒷껌 요거만 살짝 보이니까 나무가지가 요렇게 가도 된다 아입니까 그지요 그럼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보여도 되고 안 보여도 되는데 만약에 보인다 그러면은 요 살짝 그지요 요 발 뒤꿈치나 요런 거를 살짝 요렇게 해놓으면은 발가락이 요렇게 지나가진 그 나무 요렇게 지나가면 된다는 게 그지요 그러면 이제 이 나무가 요렇게 지나간다 생각하고 여기다가 한마리를 앉아볼게요 까치노와 어릴적에 쓸날에 이렇게 찾아온다 했지 그리고 간장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가 realidade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되죠? 이렇게 해놓고 몸을 그죠? 이것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? 바로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 그죠? 이렇게 동세를 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배를 이렇게 딱 그리면 꼬리가 요리 오고 이렇게 지나가면 된다는 게 그죠? 여기서 등을 딱 붙이면 등이 또 올라와서 꼬리가 여기로 딱 오면 되니까 내가 편안한 대로 한번 그려보시죠?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같으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그죠? 여기서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앞으로 딱 보고 있다는 게 그죠?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난 뒤에 이런 부분에 이 어깨 부분이 약간 보여도 되고 안 보여도 되는데 조금 보이게 해주고 싶으면은 살짝 여기서 대가지고 살짝 이렇게만 그죠?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 부분이 살짝 보인다는 게 그죠?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부분에다가 꼬리를 꼬리를 이렇게 쭉 당겨 내려오면 되는데 이 새가 앉아있고 나무가 이래 지나가고 싶으면은 나무를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꼬리를 달아도 되니까 그죠? 내가 어떤 게 편하다 싶으면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발을 먼저 이렇게 그려놓고 나무가 지나가고 가면은 더 좋겠네 그죠? 그러면은 발을 여기서 시작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발가락이 이래 있다 아닙니까? 그럼 나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?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난 뒤에 이제 꼬리를 나중에 그죠? 나무가지를 그려볼게요 네 그러고 sağ ol 보겠습니다 네 여름 네 네 이렇게 놓고 난 뒤에 여기다가 꼬리를 그리면 되겠죠 꼬리를 여기서부터 시작이 슥 이렇게 땡기면 되요 이렇게 땡기니까 까치꼬리가 기다하나 이렇게 되었지요 여기다가 붉은 홍매를 이렇게 한번 피워볼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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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음놓고 난 뒤에 수술을 그지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